네 여러분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 이렇게 안동을 제 6순위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저희가 안동의 두 번째 방문인가요? 데뷔하고 네 맞아요 두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와도 정말 공기가 좋고 그쵸? 그리고 또 여러분 부기역 저희 컴백하고 첫 행사거든요 어땠어요? 네 이렇게 또 많은 안동 시민분들이 또 많이 반겨주셔서 뒤에 나온 무대를 더 멋지고 신나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뒤에 무대 많으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오늘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곡 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또 멘트 시간이 있거든요? 그럼 그때 또 만나요? 다음 곡 다음 곡 뭘까요? 어이구 좋은가 어이구 좋은시네요 다음 곡은 저희 부탁해 들려드릴테니까 큰 영혼과 함성 부탁해 환영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도 잘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신나게 놀다보니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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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말이 있는데 저희 부기역 다 말하는 것 아시죠? 네 화이트 열심히 활동 중이라서 구기업 많이 듣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동까지 우주저녁 구기업이 대세라고 소문이 났대요 그쵸 수빈씨? 그쵸 수빈씨가 귀여운 표정 오늘 엔딩 했잖아요 음악중심에서 오늘 엔딩해서 아주 너무 상큼하고 귀여웠는데 한번 재현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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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마지막 노래 불러주세요 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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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네 이제 수많은 짤들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네 마지막 곡을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은 저희가 부탁의 전에 활동했던 곡이죠 부탁의 전 아니지 부탁의 후죠 아 이거 이거 부기업 전 뭘까요? 네 맞춰주신 분들께는 사랑의 하트를 써드리겠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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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 안동이네요 네 네 반겨주신 안동 시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더워질 텐데 우주손님 보기업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주시길 우주손님과 바랄게요 저희 쪽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우주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